사람을 믿은게 실수였다. 최영민, 현 시민언론 더탐사란 유튜브 매체의 대표이사이다. 열린공감TV 대표 나정순수 PD가 그를 처음 만난건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무렵이었다. 나는 당시 열린공감TV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빠르게 성장했다. 2020년 6-7월 무렵 구독자 10만을 눈앞에 둔 중견 유튜브로 성장할 당시 정몽주 전 의원이 진행했던 유튜브 채널 BJTV의 촬영감독 최영민을 우연한 기회에 알게 돼 만나게 된다. 나는 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지 않았다. 나는 스튜디오에 필요성이 있었고 최영민은 자신의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추후에 알게 된 사실은 그 스튜디오는 최영민의 것이 아닌 안실장으로 불리는 개인사업자 스튜디오였다. 거기서 최영민은 세미누드 작가로 주로 임산부 누드 및 취업생들의 프로필을 촬영하던 자였다. 당시 나는 그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었다. 오로지 BJTV에서 나온 그였기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다. 그렇게 그에게 나의 지분 49%를 무상증여 내지 명의신탁하여 2020년 9월 열린공감TV 언론 법인을 설립했다. 법인 설립부 한동안 최영민은 열린공감TV 법인 소속 정직원이 아니었다. 한동안 그는 김진애 전 의원실 소속 비서였다. 그곳에서 4대 보험을 냈다. 그는 열린공감TV와 협력 파트너 회사인 굿잡 스튜디오 안실장과 함께 스튜디오 월 사용료와 인건비를 하청비로 받아갔다. 그리고 훗날 자신의 스튜디오 장비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을 법인에 모두 청구해 무려 1억 3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챙겨 받아갔다. 당시 열공은 지방보궐선거와 사법 피해자를 위한 방송 등을 통해 열린공감TV에 있는 대한매처로 빠르게 성장했다. 나는 탐사 취재 전문기자들과 취재연대팀을 꾸렸다. 그렇게 함께한 이들이 당시 경영신문 소속 강진구 그리고 RTV 소속 박대용 경기신문 소속 심혁 등이다. 강진구는 한 사법 피해자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박대용과 심혁은 강진구의 적극 추천으로 취재연대팀에 합류시켰다.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이들은 셀럽이 되었다. 사람들은 열린공감TV의 메시지에 주목하지 않았으며 강진구 최영민 박대용 김두일 심혁이라는 메신저에 열광했다. 나는 열광의 사람들이 메신저화됨을 경계했다. 그렇기에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채 카메라를 등지고 앉아 방송을 진행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뭔가 숨기는 사람으로 비쳤다. 대선이 끝나고 강진구는 사내이사 자리를 요청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소속사 경영신문에서 몇 차례 정직에 이어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는 이유와 근무 태만 등으로 해고되었다. RTV 소속 박대용은 4대 보험은 RTV에서 낸다면서 열공의 사회이사가 되었다. 그렇게 강진구 박대용은 2022년 5월 이사회에 등기된다. 나는 이들을 믿었다. 하지만 설마가 사람을 잡았다. 대선 기간 중 수많은 시민들은 이른바 줄리 의욕 등을 방송한 열린공감TV에 열광했다. 그것은 강진구 최영민 등 얼굴이 노출된 셀럽을 향한 열광이기도 했다. 그렇게 어깨에 뽕이 들어가고 연예인병에 노출된 그들은 스스로를 어벤져스라 칭하기에 이르렀다. 수많은 시민들이 열린공감TV에 후원했다. 무려 현금 유보금이 20억이 쌓일 정도였다. 그러나 대선 결과는 참혹했다. 나는 중도층을 깨우칠 수 있는 진정한 진실을 알리는 포털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압수수색 등에서 자유로운 가장 교민이 많은 미국의 서버를 두고 시민이 직접 운영하는 진정한 시민포탈의 설립을 주장했다. 2022년 5월 1일 내 개인적 생일날 강진구 최영민 박대웅 등 전 직원들은 나의 생일을 축하하며 엘리베이터 앞까지 배웅했다. 반드시 시민포탈을 성공시키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꿈은 무너져 내렸다. 불과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한국에서 대형사고가 터졌다. 2022년 6월 2일 열린공감TV 채널을 통해 강진구 최영민 등이 나란히 앉아 방송을 진행했는데 방송 중간에 최영민의 아이패드에서 포르노 사이트 접속기록이 노출되어 버린 것이다. 이 일로 인해 삽시간에 극우 유튜버 신남성연대 및 가세현 등의 조리돌림을 받았다. 무려 100만여 명이 시청했다. 나는 미국에서 최영민에게 전화를 걸어 대국민 사과를 강하게 요청했다. 하지만 그는 하루 이틀씩 그럽고 말일인데 뭘 이런 걸로 사과하냐고 적반하장으로 따져왔다. 나는 화가 났다. 박대용 등을 통해 중재를 요청하며 최영민과 헤어지겠다 결심했음을 알렸다. 그러는 사이 한국에서 경영지원팀 최가정으로부터 텔레그램을 받았다. 강진구가 인상된 연봉 1억이 나보다 적다는 이유와 법인카드 및 법인 차량을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불만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박대용은 그들이 방송에서 말한 그대로 미국에 잠입시켜 나에게 넌 듯이 물었다. 그런 얘기를 저희가 계속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장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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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입? 참입을 시키기 위해서는 뭐 RTV 핑계를 대상... 박대용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RTV 지원책을 물었다. 하지만 나는 스튜디오를 공유해서 함께 쓰는 정도로만 답을 냈다. 그때 박대용의 얼굴은 일그러졌다. 한국으로 돌아간 박대용은 이사로 등기된 지 한 달밖에 안 된 강진구와 최영민과 2022년 6월 7일 긴급 이사회를 열었다고 하면서 나를 열린공감TV 법인 대표이사에서 해임했다. 나는 하루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서 수습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자 최영민은 열린공감TV 유튜브 계정에 침투해 나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계좌 삭제 및 비번 변경을 해버렸다. 그리고 이들은 열린공감TV 채널을 통해 2022년 6월 10일 긴급 생방송을 통해 무려 60여만 명이 시청하게 하면서 나를 횡량범, 배인범, 사기꾼, 숨소리, 소장수 등으로 지칭하며 쓰레기를 만들고 마녀사냥을 전개했다. 나는 내 개인 계정으로 만든 열린공감TV 채널을 2차 보안으로 최영민이 바꿔버린 비번을 어쩔 수 없이 변경 후 2022년 6월 11일 꼼짝없이 18시간 동안 한국행 비행기 안에 갇혀있었다. 그 사이 손혜원 전 의원이 나도 할 말 있습니다라며 방송을 통해 나를 니플리 증후군 환자로 만들었고 더탐사 역시 11만불 횡령시도 등이란 방송으로 정천수 죽이기를 시작했다. 진보진영 대부분의 유튜브와 시민들은 나에 대해 붕괴했다. 그렇게 나는 그들이 만든 프레임에 갇혀 인간 쓰레기가 되었다. 조국, 이재명, 한명숙 등의 마음이 느껴졌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하루하루를 피말리는 경영권 분쟁 소송을 진행했다. 51% 대주주였던 나의 지위를 무너뜨리기 위해 강진구 등은 무리하고 유법한 신주발행을 시도했다. 그들은 생방송을 통해 강진구의 신주발행으로 정천수보다 더 주식을 많이 보유하게 되었다고 떠들기도 했다. 현금 유보금 20억이 있는 회사에 달랑 5,300만원으로 일대주주가 되었다고 자랑했다. 이 일은 심각한 특정경제범죄가 되었고 현재 배임 혐의로 경기북부청에서 강진구, 최영민, 박대웅 등을 수사 중에 있다. 나는 신주발행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일대주주가 되었다고 자랑한 강진구 등이 개최한 주주청회에서 사명변경을 한 것들에 대해서도 의결권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그렇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들은 열린공감TV 법인명을 교체 등기 처리해버렸다. 열린공감TV 법인명이 손혜원 전 의원이 만들어진 시민언론 덕탐사로 바뀐 것이다. 사람들은 정천수가 사기꾼이며 쓰레기라 칭했다. 그리고 열린공감TV 구독을 취소하고 떠났다. 하지만 나는 반드시 진실이 이긴다고 생각하며 싸웠다. 그 결과 모든 신주발행 시도에서 승소했다. 무려 4차례에 걸쳐 시도한 신주발행을 저지할 수 있었다. 법원은 덕탐사의 이러한 행위가 코스닥 양아치들이나 하는 짓거리로 본 것이다. 거기다가 강진구에 유법한 신주발행은 주식의 가치를 조작한 것으로 회사 현금 유보금이 20억에서 1억밖에 남지 않았다고 19억이 어디론가 사라진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해 법원을 기망했다. 김건희의 주가 조작보다 더한 짓을 한 것이다. 지난 3월 14일 3차례의 신주발행 시도가 법원에 의해 저지당하자 덕탐사는 긴급이사회를 개최한다고 하면서 나를 유인했다. 그리고 나는 이사회에 참석해 그들로부터 집단 공동폭행을 당했다. 최영민은 나를 죽일 의도였다. 나의 후두부를 매우 강하게 내리친 것이다. 이로 인해 나는 10여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했다. 당시 나를 공동폭행한 덕탐사는 현재 모두 남양주 부프경찰서에 입건되어 피의자 조사 중에 있다. 문제는 이처럼 일들이 벌어지는 1년 동안 너무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바로 최영민이 시민 여성기자를 성폭행하고 임신 낙태를 종용했다는 사실이다. 아 성추행 성폭행이에요 임신도 했고 낙태도 했었어요 선생님은 시민기자잖아요 그냥 개념소를 시민기자라고 주는 거지 시민기자라고 하나 주장하지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 선생님을 최영민이가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제보 그러니까 구독자로서 제보했던 거 아닌가요 이 사건은 현재 한 시민의 고발로 남양주 부프경찰서에서 수사 중이었다. 하지만 사건의 크기가 너무 크다고 판단한 경찰은 상급기관인 경기부프경찰청으로 이관시켜 심층 수사 중이라고 한다. 피해 여성을 두 차례 불러 신변보호 등을 하며 각종 증거를 취합했다고도 한다. 하지만 최영민은 현재 수차례 소환 요청에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경찰 출석을 미루고 있다고 한다. 과연 언제까지 모른 채 할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끝내 이 길이라. 결국 법원은 지난 5월 4일 열린공함TV 법인강탈사건에 대한 본안소송에서 나의 손을 들어주었다. 더 탐사가 폐소한 것이다. 지난 여러 차례의 가처분 소송도 모두 승소하고 본안소송까지 나는 승소했다. 하지만 더 탐사는 지금까지도 일심뿐이다라고 폄훼하며 시민들을 혹세무민 중에 있다. 무려 49%의 지분을 무상증여해준 것에 대해 감격하며 연신 고마움을 표했던 최영민은 이제는 하다하다 주주명부 자체가 문제라며 시민들을 보도 중이다. 이 지루하고 시민들에게 필요감을 유족시키는 열린공함TV 법인강탈사건은 언제 최적 마무리가 될지 모른다. 당장이 될 수도 1, 2년 뒤가 될 수도 있다. 오로지 법원의 판단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믿는다. 진실이 반드시 승리한다란 단 한 명의 시민이 함께하느라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다. 나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고소고발한 사건 등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로부터 4건이 기소돼 9개월째 법정에 서고 있는 유일한 언론인이다. 누가 언론 탄압을 받고 있는가? 나는 반드시 믿는다. 덧탐사와의 지난 소송 결과가 말해주듯 증거가 이긴다란 대명제를 믿는다. 변호사와 기자는 증거로 말해야 한다. 진실은 주장이 아닌 증거다. 진실은 주장의 보도가? 했는데 진실은 주장이 아닌 것같이 했다. 그래서 다른 소송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